아 아주 여기 그러니까 권학산 지금 사당역 으로 가는 중인데 오늘 아주 관악산 구경차라고 가네 구경차라고 가네 아 아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 여기 과락선 이렇게 올라와 올라가지고 다닌게 처음이거든 꼭대기까지 연주대까지 올라가는게 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뭘 잘 몰라 아이고 나이트샷으로 가긴 가는데 좀 있으면은 후레쉬를 근데 보라씨가 그렇게 화나지가 않아 소용이 돼서 소용이 돼서 신경정치만 이동 시동정치만 뭐 아이고 후레쉬를 켜봤자 별로 화나지도 않네 근데 지금 후레쉬를 켠거구덩 하하 아이고 잘 잘 돼도 이제 후레쉬를 켰는데 후레쉬 가 위력을 발휘해 하하 이게 멋지네 멋진 곳이네 여기 뭐